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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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습니다 오늘 강의가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두 번째 강의인데요 지난번까지 강의가 전반부 3분의 1을 다뤘다면 오늘 강의가 3분의 1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양이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우리가 믿고 있었던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얘기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철학적으로는 우리가 좀 더 동떨어진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 생소하거나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이 책을 이미 읽어오신 분들은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은 이 책을 읽기를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되고 다 이해하시려면 머리가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침부터 제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또 저 혼자 일방적으로 강의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쭉 강의한 다음에 중간 정도에 조별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서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있었는데 이 틈을 타서 나의 삶과 연결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그 PPT 화면을 다시 한번 공유해서 여러분과 함께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네. 기독교 유신론 세계관에서 이제 우리가 쭉 흐르면서 이성이 강조되는 자연주의로 시대가 쭉 옮겨지게 되죠. 그래서 신을 배제시키는 그 이신론을 이어서 자연주의 그러면서 신이 점점 중요해지지 않고 인간의 이성이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를 지난주까지 지난번 강의까지 배웠고요. 오늘은 허무주의에 대해서 먼저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그림은 약간 허무주의를 대표로 하는 어떤 작품들을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려요.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이거 변기잖아요. 왼쪽에 있는 거 변기인 거 아세요? 남자 화장실 가면 왼쪽에 있는 변기예요. 근데 이게 미술 작품이 될 수 있다? 와 생각을 완전히 깨는 허무주의의 대표적인 작품이죠. 근데 대단한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인데요. 그 연극도 어떤 기승전결이 있고 뭐 선과 악이 나오고 막 이기고 지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이제 허무주의에서의 연극은 굉장히 뭐지 이거? 이렇게 이제 끝날 수도 있는 시대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 같이 해볼 건데요. 허무주의의 출발 보시면 이 허무주의는 어떤 철학적인 사조라기보다는 하나의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리고 존재하는 지식, 윤리, 아름다움, 실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 질서 어떤 생각에 대해서 다 부정하고 들어가는 그런 사조예요. 그리고 의미 있는 것이라고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이 우연이다 그리고 무의미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뭔가 의미 있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도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지만 그게 마르쉐 루시앙의 샘이라는 작품이었죠. 그리고 사무엘 베켓의 게임의 정말 고도를 기다리며 이런 이제 작품들이 이 책에 나오거든요. 그 책에 설명해 보면은 정말 이게 뭐지? 이러는 이제 내용들이 쭉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허무주의는 자연주의가 이성을 강조해서 뭔가 인간이 뭔가를 알 수 있다 도전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였는데 결국 허무주의가 자연주의의 자연스러운 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알게 되는 게 자연주의가 쭉 가다 보면 결국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우연이니까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참 결국 허무주의로 간다 이것을 알게 되죠. 허무주의로 가게 되면 결국 인생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어? 뭐 인생 살 필요 있어? 그렇게 의미로 살아야 돼? 이런 걸 이제 생각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연주의가 허무주의로 갈 때에 거치게 되는 과정이 이런 과정 프로세스를 거쳐서 가게 되는데 첫 번째 다리는 필연과 우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마 알아보면 이 폐쇄된 우주 속에서의 자유는 인식되지 않는 결정성에 불과하다 이렇게 뭐요? 폐쇄된 우주는 뭐냐면 우리는 개방된 우주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데 이 폐쇄된 우주는 이미 모든 것이 이미 다 정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이미 다 필연적으로 그게 결정되어 버린 건데 우리는 그냥 자유롭게 선택했다고 믿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이미 다 결정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뭔가 그러니까 허무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죠. 인간의 어떤 의지보다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뭐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운명에 영향을 주거나 의미 있는 어떤 일을 행할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식만 있는 기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허무주의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존재로써는 존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윤리적으로 멋지게 살아야 될 이유가 사실 별로 없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허무주의가 자연주의가 허무주의로 넘어간 첫 번째 이유는 자연주의가 인간에게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철학에 빠지게 되면 의미 있는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연주의는 타고난 자기의식적 특성 위에서 자의로 선택할 수 있는 자기 결정력을 지닌 존재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 흔히 자연주의라고 하면 뭔가 더 자유로울 것 같고 좀 더 내추럴하게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단어만 들으면 안 되고 철학의 깊이를 듣고 나면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또 진화는 진화를 여러분 진화로는 결국은 이제 자연주의와 허무주의 이 사이에 다 있는 건데요. 진화는 우연과 필연의 상호협력 속에서 설명되는데요. 인간 탄생 역시 우연의 결과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특별한 목적을 갖고 살 이유가 전혀 없다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주의는 허무주의로 간다. 진화론자들은 결국 허무주의자로 가게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자연주의와 허무주의를 연결하는 두 번째 다리는 불가지의 먹구름이에요. 불가지는 뭐냐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뭔가 알아내는 것이 어렵다. 할 수 없다고 결론 지어버린 것입니다. 자연주의는 인식과 지식이 물질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에 뇌와 동일한 것 또는 뇌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자연주의에 하나님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인간은 유일한 의식이 있는 존재로서 존재할 뿐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예 개제하는 것을 배제시켜 버리게 되니까 찰스 다인이 나의 두뇌가 고등한 원숭이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인간의 기원에 관한 나의 이론이 신뢰에 대한 확신조차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 기원에 대한 다인의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도 일정의 신앙회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도 신앙이에요. 우연히 인간이 여기까지 왔다고 믿는 것입니다.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이죠. 다인조차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연주의는 사실상 인간 이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확실한 근거를 갖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개몽주의 시대에 태어난 자연주의는 인간의 지적 능력을 굳게 받아들이는 출발했지만 이제는 인간의 지식을 전혀 확신할 수 없음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었어요. 인간의 이성을 강조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돼요? 인간의 지적 능력조차도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니까 허무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자연주의자는 반드시 인신녹존 허무주의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의 머리로만 갈 수 있다.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허무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양육하실 때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 아이의 어떤 특성을 고유한 특성 그 아이의 이성 그것만을 강조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요 그것만 강조하는 유치원도 있고 그런 교육 사조들도 있어요. 그 아이의 관심 분야를 더 빛날 수 있게끔 부모나 교사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지금 사조가요. 근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만나야 되고요.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이 재조정되고 가치를 부여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아이들은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뜻대로 살 수가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교육의 방향이 너 너는 정말 존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가도 괜찮아.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샬롬 메이슨의 책을 쭉 읽어보면 자연주의처럼 이렇게 자연에서 뛰어놀게 해라. 아이의 독특한 창조성을 짓밟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가 되려면요. 먼저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인이다. 인간의 실존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의미 없다. 여기로 가셔서 예수로 시작한 아이들만이 이 세상을 보는 시야를 갖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해주고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가 구원받았냐 내 아이가 이 머릿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가 말씀이 사라졌고 있는 아인가 를 보셔야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 여러분들은 자연주의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반드시 허무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부모의 신념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여기서 한번 짚어드리고 가기를 원하고요. 존재와 당위의 문제에서 허무주의를 살펴보면요. 자연주의자들에게 세계란 단지 거기에 존재하는 것 당위를 느끼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존재하는 것에만 의미가 부여되지 당위까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윤리는 당위에 대한 것인데 문화적 상대주의는 존재가 당위가 아닌 것을 설명하죠. 그러니까 윤리적인 것이 절대 자연주의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윤리에 대해서. 자연주의는 가치의 사실을 지적할 수 있을 뿐이지 결코 절대적 표준을 제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도 결국 허무주의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존재에만 의미를 두고 어떤 당위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죄책감만 남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왜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자신들도 결국 알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허무주의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안에서만 진리가 발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허무주의 인생관을 가지고는 살 수 없는 다섯 가지 이유가 나와요. 무의미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 혹은 무엇이든지 나올 수 있다. 여기에서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실존주의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주의자들이 결국 실존주의자로 가게 되어 있어요.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 허무주의는 사실은 그 세계대전 1차, 2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나면서 급격하게 이제 이성을 강조했던 결과가 자연주의를 강조했던 결과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전쟁으로 이루어서 모든 것이 다 폭삭 망해버리는 결과를 낳았구나. 그게 허무주의로 가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 실존주의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허무주의자가 생각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신뢰할 때마다 그는 일관성 없는 허무주의자가 되어버려요. 어떤 것을 신뢰할 때마다 다시 일관성 없는 허무주의자로 될 수밖에 없더라. 세 번째, 제한된 형태의 실천적 허무주의는 잠시 가능하지만 결국 신을 부정하기 위해서 부정한 신이 존재해야 한다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을 빼버리고 생각하려다 보면 신이 존재해야 한다는 모순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허무주의가 갖고는 인생을 의미있게 살 수 없게 된다. 네 번째, 허무주의는 예술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예술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비허무주의적인 것이죠. 예술은 의미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모든 건축 작품들, 음악들, 미술 작품들 보세요. 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목이나. 그런데 이렇게 자연주의나 허무주의로 빠지게 되면서 의미를 잃어버려요. 예술의 종말을 고하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현대 미술을 한번 미술 전시회에 가보세요. 어떠세요? 재밌나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미술 작품이야? 이 작가가 정말 미술 뭘 얘기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예술의 종말을 고하기 때문에 허무주의를 갖고는 살 수 없다. 그리고 허무주의자들의 쓴 작품들 도서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허무해요. 진짜. 읽고 나면 결론이 되게 즐겁지가 않죠. 다섯 번째 왜 우리는 허무주의를 갖고 살 수 없냐? 허무주의는 허무주의자들에게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뭐예요? 이 허무주의를 신봉했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 끝이 좋지 않았어요. 다 자살하거나 정신병에 걸리거나 이렇게 규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허무주의자들은 이거를 뭐 삶으로 살아냈지만 이렇게 따를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무주의 인생관을 극복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저 혼자 열심히 떠들고 있는데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면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서 표시해 주실래요? 난 잘 이해가 되는 것 같다. 지금 뭐 화면 끄고 나가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잘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됐어요? 네. 이거 이해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준비가 되신 분들이세요. 그리고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도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고요. 재미있어요. 계속 들으면 이따가 또 토의할 때 또 서로 이야기하시는 시간 들을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할렐루야! 네네네. 네. 네. 여덟 번째 이제 허무주의를 넘어선 실존주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책은 페스트 까미의 페스트 이죠. 그 물신론적 실존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의 책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 누굴까요? 네. 키에르 케그로죠. 네. 키에르 케그로 책을 읽어보면 오, 재밌어요. 그리고 아,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좀 웬만한 철학자들의 책이 되게 어려운데 키에르 케그로 책은 조금 읽을만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말씀드리고 이분은 이제 유신론적 실존주의자에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속적 형태의 실존주의는 허무주의를 진지하게 취급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죠. 그러니까 허무주의로는 결론이 안 나 하면서 실존주의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무신론적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실존주의는 자연주의의 기생물 지금 열매로 봤을 때 실존주의라는 이름은 똑같지만 이 자연주의가 나은 결과물은 무신론적 실존주의이고요. 유신론적 실존주의는 유신론의 기생물이에요. 그러니까 뿌리가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무신론적이냐 유신론적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실존주의는 좌절과 문화적 불만의 토양 속에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세계대전이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예요. 자 이제 무신론적 실존주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주는 단지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실제가 주관과 객관이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실존주의는 두 세계의 불일치를 강조하면서 인간에게 있는 주관의 세계를 선호합니다. 주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유일한 주관적 존재이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인간만이 그 존재가 본질을 선행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을 현재 상태로 빚어낼 수가 있다. 인간의 어떤 실존을 더 강조하는 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세 번째 인간은 자신의 본성과 운명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롭다. 조금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러한 사조가 점점 더 개발되면서 지금까지 포스트 모던까지 오게 되는 거세요. 그래서 인간의 삶 본성 운명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로 인정하는 건데요. 매우 정교하고 빈틈없이 조직된 객관세계는 인간과 대립관계에 놓여 있으며 인간에게 그것이 부조리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이 객관세계가 나의 삶의 자유를 맡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가장 극복하기 힘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은 그 부조리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앞에 무시는 쪽 실존주의가 큰 장벽을 만나게 되죠. 죽는다면 단지 많은 기체 중에 하나로 되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무신론 쪽 실존주의는 인간의 영원한 삶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만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죽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로 이제 귀결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객관세계의 부조리를 충분히 인식하고 그에 대해 반대하는 진정한 인간이 반란을 일으키고 가치를 창출한다. 선이란 의식적 선택의 행위다. 이게 중요한 이 사람들 이슈예요. 선이 뭐냐 의식적인 선택의 행위가 다 선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이 다 선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선택이 결국 다 선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선택한 건 거의 다 죄로 귀결되게끔 되어 있어요. 인간은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로 가게 되어 있고 이기적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이 무신로적 실존주의자들은 아 네가 선택한 거 다 선이야. 그냥 해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도 이런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은 너 하고 싶은 데도 다 해봐.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그 제임스 하이어 창에서 까라모 조프가의 형제들 그 여러분 읽어보셨죠? 러시아의 대표적인 그 소설가 도스토프스키가 쓴 책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 까라모 조프의 형제들이에요.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아주 두꺼운 책 세 권으로 되어 있는데 읽는 것 자체도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등장의 인물들이 아 무신로적 실존주의 세계를 표현해주고 있는 인물들이 쭉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이 책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까미가 쓴 페스트란 책 지금 사실은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이 페스트 책이 다시 유행 대유행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읽으셨는데 이 페스트란 책에 나오는 등장의 인물들이 어떻게 무신론적 실존주의를 대표하면서 자신의 사상을 소설에서 표현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까미는 어떻게 보면 소설가이지만 어떻게 보면 철학자이기도 하고요. 세상을 잘 읽어낸 사람으로서 존재하면서 지금도 역량을 주고 있는 소설 이 책을 썼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으실 때 이 제임스 하이어의 책에 굉장히 잘 이 인물들에 대한 요약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까라모 조프가 형제들 읽으실 때 페스트를 읽으실 때 참고해서 읽으시면 무신론적 실존주의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쓰여졌구나 를 한번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무신론적 실존주의는 허무주의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첫 번째 무신론적 실존주의는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극복하자 시도했지만 각 개인을 초월하는 도덕적 중고점을 도덕적 중고점을 실패했다. 각 개인을 열정을 부여하고 각 개인에게 확신을 가지고 너 살아봐 한번 했는데 이 각 개인을 초월하는 도덕적 중고점을 제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허무주의를 넘어 단지 존재하다가 사라져버릴 고독한 자아에 도달했을 뿐인 거죠. 뭐냐면 허무주의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독한 자기 자신만 남아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유신론적 실존주의 한번 나눠볼 텐데 이게 이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의 실존주의는 어떻게 어떤 가치를 받아들이느냐 한번 보시면요. 인간은 인격적 존재다. 여러분 인격적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뒤로 나오는 사고 사조에서는 하나님의 인격도 없을 뿐더러 또 인간이 어떤 단계에 올랐을 때 인격성을 부정해버려요. 인격을 아예 무인격 비인격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유신론적 실존주의는 인간은 인격적 존재다. 그리고 완전한 의식을 갖게 되었을 때 소외된 우주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의 존재 여부는 이성이 아닌 믿음에 의해 설결되는 난주의이다.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터치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신 빛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요. 저도 교회를 어렸을 때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믿음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만나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이성을 추원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꼭 전해줘야 될 너무나 좋은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알게 되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신 것을 축복으로 알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유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은 인격적인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마틴 부버의 나와 너란 책을 읽어보셨죠? 꼭 읽어보세요. 마틴 부버의 나와 너란 책은 너무나 좋은 책이고 또 얇은 책이고 또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준 책인데요. 그 핵심이 뭐냐면 어떤 존재하고 나하고 인격적인 만남이 될 때 비로소 나는 나와 너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모든 존재하는 것은 나와 그것 나와 잇 잇의 관계로 존재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관계로 존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지금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아침을 깨워서 왜 여기 줌으로 어렵게 다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다 관계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신 거예요. 인격이라는 관계로 우리가 지금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에 어떤 우리를 모르는 제3자가 여기 줌에 들어오면 우리와 그와의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돼요. 인격적인 관계로 연결된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유신론 쪽 실존주의는 그것을 중요하게 어겼다. 그래서 여러분 마틴 부바의 나와 너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키에르 케고의 작품들도 다 그런 의미로 적혀져 있으니까 읽어보실 때 헤롤드 잉글라운드 이 사람이 이제 유신론 쪽 실존주의를 정리해 놓은 것인데 죽어버려 있는 전통주의를 죽은 이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정말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강조하는데 잃어버린 것을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인격 속에서 찾아야 될 어떤 그거 유신론 쪽 실존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전통주의를 죽어버린 걸로 평가했는데 사실은 원래 전통주의 안에는 그것도 중요한 것들이 가치들이죠. 한번 비교한 걸 보시면 죽은 전통주의는 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규칙을 깨뜨리는 것 율법을 어기는 것 이렇게 하는데 유신론 쪽 실존주의자들은 관계를 배신한 것 또 죽은 전통주의자들은 회계를 뭐냐면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인정하는데 유신론 쪽 실존주의자들은 인격적 배신에 슬퍼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것을 어긴 것을 그냥 배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슬퍼하는 정도의 수준을 이해한다는 거죠. 죽은 전통주의자들은 사죄할 때 죄책의 사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유신론 쪽 실존주의자들은 교제를 새롭게 하는 거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 죽은 전통주의자들은 일련의 전제들을 믿는 것인데 실존주의자들은 자아를 한 인격에게 위탁하는 것 그리스도의 삶이 뭐냐 죽은 전통주의자들은 법칙에 순종하는 것 근데 유신론 쪽 실존주의자들은 인격이신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이제 조금 구분해서 이해했어요. 근데 이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왼쪽에 있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에 대한 회계에 대한 사죄에 대한 신앙에 대한 삶에 대한 것도 강조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자칫 종교 행위를 오래 하다 보면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교제 속에 있는 인격이신 주님과의 관계 속에 즐거워하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분별해서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유신론적 실존주의 세 번째 특징은 지식은 주관적인 것인데 완전한 진리는 종종 역설적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 완전한 진리는 종종 역설적이다 할 때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규리에요. 여러분 삼위일체가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죠. 역설적인 그런 거예요. 근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 참고해 주시고 네 번째 사건의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불확실하고 중요하지 않다. 이거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지금 우리를 약간 어 퀘스천 들게 하는 겁니다.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불확실하고 중요하지 않은가요? 저는 유신론적 세계관과 다른 점이 여기에 있어요. 어 역사가 확실한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역사는 확실한 겁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기록으로서의 역사도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건 중요하지 않고 예를 들어 예수님이 정말로 무덤에서 나왔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의미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신화로 받아들이고 유형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성과 기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여기서 미묘한 차이를 두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역사와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죠. 지금도 그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진다고 믿는 분들이 맞죠? 근데 잘못된 기독교 세계관을 갖게 되면 아 이제 뭐 치유나 뭐 예언이나 없어요. 라고 믿어요. 기도해봤자 소용없어요. 라고 믿는다고요. 아니에요. 지금도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지금도 방언이 나오고 예언이 나오고 하나님은 역사에 계속 개입하시는 거예요. 어디 성경이 아닌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믿으면 여기에 갇히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 예수라는 말을 듣게 되실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 히스토리컬 뭐 이렇게 나오면서 역사적 예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거는 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의 그 기적 중에서 이해할 수 없는 건 다 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옛날에 설화처럼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다 믿어요. 물 위를 걸어가신 걸 믿고요. 부활하신 걸 믿고요. 성령의 임제를 믿고요.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신론적 세계관을 계속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이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제 신정통주의라고 해서 불트만이라든가 칼바르트라든가 몰트만 이런 사람들 여기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어떤 잘 써놓으신 그런 어떤 진리에 대한 거는 믿지만 또 이분들이 빼놓고 있는 어떤 기적을 뺀다든가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실 수 있어야 책을 잘 읽으실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것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싸우고 많은 교단이 갈라지고 이렇게 된 거든요. 여러분들 저희는 근본적인 걸 믿고 근본적인 걸 추구하는 홈스쿨이라 저는 믿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려도 여러분 불편하시지 않을 거라고 믿고요. 제가 혹시라도 잘못 얘기한 것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분별해 보시고 또 책을 통해서 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제가 쭉 강의를 한 동안 여러분의 얼굴을 쭉 살폈는데 너무 놀랍게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계시다는 거 너무 놀랍고요. 지금 듣고 계시다는 건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몇 번씩 좌절했는지 몰라요. 몇 번씩 다시 읽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래서 대단한 분들이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저만 떠드니까 재미없으니깐요. 이제 조별로 여러분들 그룹 토의를 할 건데요. 제가 지금 두 가지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허무주의 자연주의를 극복하고자 허무주의가 나왔고 또 그걸 극복하고자 실존주의까지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알게 모르게 내 삶 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자연주의는 뭘까? 알게 모르게 내 삶 속에 있었던 허무주의는 뭘까? 알게 모르게 내 삶 속을 지배하고 있었던 실존주의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서로 간에 좀 그런 얘기들을 내 얘기를 아니면 옛날엔 나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아,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군요.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너무 길게 하면 사람들이 또 힘들어하기 때문에 딱 15분 동안만 시간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 조회해서 지금 그룹 토의를 15분 동안 하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 이어서 강의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동양으로의 여행에서 동양 범신론적 일신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게요. 그, 뭐 익숙한 그런 사진들이죠. 동양 사람들은 오히려 이쪽을 좀 더 그냥 잘 몰라도 조금 어색하지 않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불교 문화권이고 뭐 이랬어서 그냥 어렵지 않은 서양 사람들이 우리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동양 범신론적 일신론의 출발은 어떻게 되냐면 서양 사상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주의 또 실존주의 현무주의 이런 여러 가지가 굉장히 피곤하게 어디 답이 다른 데는 없을까 찾아보다 보니까 동양이 눈에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가치와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 속에서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고요. 제임 사이어가 모든 세계관을 다 다루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서양 사람이기 때문에 서양 사람 위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동양적 가치 속에서 어떻게 동양 범신론적 일신론이 얘기하고 있는지 정리해보면 첫 번째 아트만 각 사람의 본질 각 사람을 아트만이라고 하는데 브라만이다. 전 우주의 본질이다. 즉 인간의 개개인의 모두의 영혼은 우주의 영혼이고 인간이 그래서 신이다는 거예요. 약간 범신론 같은 거죠.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신이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동양 사상 굉장히 많죠. 뭐 일본에 가면 얼마나 많은 신사가 있고 또 인구보다 많은 그 신이 존재합니까.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거 믿잖아요. 또 인도도 마찬가지고 동양은 다 그래요. 두 번째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더 실제에 가깝다. 그러니까 좀 약간의 레벨이 있다는 것을 미리 얘기하죠. 실제에도 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많은 길은 비록 모든 길이 아닐지라도 유일자로 향한다. 길은 무한히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산이 오를 때 한 길만 있습니까? 이런 생각인 거예요. 오르다 보면 여러 길이 있지만 정상으로 가는 거죠. 라고 믿는 것입니다. 동양 사람들은 주로 그렇게 믿고 또 사실 포스톤 모던도 그런 식으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왜 기독교가 왜 핍박 받냐. 우리만 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요. 네 번째 우주와의 합의를 체험하는 것은 인격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주와의 합의를 얘기하죠. 인격을 초월하는. 그런데 이 초월한 인격은 비인격으로 간다는 거예요. 뭔가 득도했다. 뭔가 깨달음을 얻었다. 이러면 인간이 더이상 인격을 갖지 않고 비인격의 존재로 변해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주와의 합의를 체험하는 것은 지식을 초월한다. 궁극적 진리가 관계된 곳에서는 모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식을 초월하는 어떤 합의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타르타. 여러분 헤르마니스의 책에 시타르타 있잖아요. 그걸 인형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어떻게 보면 돌을 깨달았는지 이런 걸 나오면서 강물 위에서 흘러가는 걸 보면서 이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뭐를 깨달아야 된다가 아닌데 어떤 지식을 초월하는 어떤 그 한계점에 도달하면 이제 완벽하게 열반을 잃는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우주와 합의를 체험하는 것은 선악을 초월하는 것이다. 언제나 우주는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시간관이 나와요. 또 윤리관이 나오죠. 그러니까 업부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 업부에 대한 대가로 인과응보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대로 받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환생한다고 하죠. 불교에서는. 환생하는 존재인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거나 나쁘게 행동했거나 이러면 다음 세상에서 더 밑에 어떤 단계로 태어나거나 이렇게 된다고 보고 그 과정을 계속 돌지 않으려면 어떤 열반에 이르러야지만 거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행을 행하는 것은 어떤 말씀에 어떤 진리에 의거해서 저 사람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선을 행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돕는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선행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일곱 번째 죽음은 개인적 인격적 존재의 종말이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에 관한 본질적인 것은 불변한다. 그러니까 순환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은 영원히 죽는 것은 아니다. 이제 다시 태어나면 된다. 이렇게 믿는 것이고요. 여덟 번째 유일자와의 합의를 체험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다. 시간은 비실제이다. 역사는 순환적이다. 우리는 직선적인 시간을 갖고 있지만 동양적인 것은 순환적인 것이죠. 그래서 출발은 다를 수 있지만 정상에서 만난다. 뭐 이런 것도 그런 거고요. 여러분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사실은 여러 가지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데 거기 중간에 보면 이 시간을 조절하는 책임이 또 어떤 존재에게 있고 이런 게 막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는데 그게 다 이런 세계관이 들어가서 나오는 작품들일 수가 있고요. 그 얘기는 뒤에 또 하면 될 것 같아요. 약간의 불교적인 또 여러분들이 조금 동양적 사고를 갖고 계시니까 어느 정도는 이 정도는 이해가 조금 되시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그 동양에서 또 다른 길을 찾았다면 서양 사람들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서양 안에서 뭔가 이런 방향을 찾는 흐름이 바로 뉴에이지입니다. 뉴에이지가 우리 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사진을 보시면 보건교사 안은영이라는 넷플릭스의 작품이 많이 유행했거든요. 근데 이 저는 안 봤는데 이 선생님이 아이에게 붙어있는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보이는 귀신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게 나오면서 새로운 세계 뭐 이런 거죠.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성적인 사고의 한계를 느끼면서 영적 세계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뭐 이렇게 타로점이라든가 뭐 정섬술이라든가 뭐 이런 게 막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무당 찾아가는 거 아세요? 권사님들도 가서 무당 만나가지고 아유 참 이게요. 이런 세계관을 다 반영하는 것이고요. 스타버즈를 보시면 서양인데 동양특하고 막 이래요.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뉴에이지에 대한 얘기 한번 나눠볼 건데요. 뉴에이지는 어떻게 출발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양신비주의보다는 더 서구적인 계열의 새로운 의식을 탐구하면서 시작됐죠. 1970년대에는 생소했어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요. 우리가로 해서 죄송해요. 제가 태어났을 때 70년대 정도에는 생소한 개념이었지만 이미 90년대에는 보편화 되었기 때문에 너무 생소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뉴에이지 음악이라든가 이런 여러 장르들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진 휴스턴이라는 사람이 1973년에 최초의 인간을 지구상에 탄생시킬 심리비행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의식의 광대함 스펙트럼 위에서 활동하는 법을 배우면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깊고 풍부한 인간성에 접근하여서 새로운 존재로 바뀐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주장을 어떻게 세 개의 단계로 나눴어요. 그래서 90년대에 이미 우리는 1단계 고차원 문명의 초기 진입 단계에 진입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이제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가냐면 다른 행성이나 우주 식민지의 낙원을 건설하고 생존에 적합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인간의 능력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믿게 되는 이런 단계를 얘기했어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수준의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우등한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라고 믿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UFO라든가 우주인 외계인들의 존재에 대해서 믿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데서 출발하죠. 그래서 성격이 전혀 나오지 않는 얘기인데 우리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제2의 지구라든가 화성에다가 새로운 세계를 건설한다든가 이런 거 다 이런 사조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 단계에 이르면 우리 인간은 태양계의 자원들을 조율화하는 단계까지 가고 우리가 여태까지 믿었던 신처럼 사람의 상태가 신의 단계까지 오르게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세 번째 문명의 단계에 가면 이 태양계 수준을 뛰어넘어서 은하 세계에 편입되어서 생명을 발생하고 창조할 수 있는 자가 될 거다라고까지 믿어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인간의 능력은 극대화 되어서 신처럼 인간이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좀 헷갈리거나 이상하죠? 그냥 이렇게 믿는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캔 윌버와 아더 코엔이라는 사람은 좀 다른 얘기를 했는데 10만 년 이전부터 1970년에 이르는 좀 더 디테일한 진화의 단계, 여덟 단계를 제시하는 거예요. 뉘이지가 이제 새로운 시대라는 뜻이 있는 뉘이지가요.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은 이 진화 사다리의 절반도 오르지 못했다. 인류 진화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있고 그 과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수천 년 후에 인류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형태를 굉장히 유치한 것으로 회상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부류에서 앤드류 웨일이라는 사람은 환각 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마약 혁명을 통해서 인류가 온전한 건강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마약이나 환각 약품의 사용을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각 상태에 이른 것을 우리는 미쳤거나 정신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정당화시키면서 그거를 사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적이고 아주 고학력적인 사람들이 이 마약에 빠지면 못 나오는 겁니다. 이 세계에 빠지면 못 나와요. 아무튼 또 어떤 흐름이 있냐면 의학, 이성만 강조하는 의학이 이제는 동종역법이라든가 침술이라든가 어떤 허벌, 그 뭐죠? 허브, 허브 그런 향기라든가 영양과학, 최면요법을 통해서 새로운 치료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게 되면 통합의학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믿고 있었던 의학의 어떤 접근 방법이 되게 다양화되면서 다양한 요법으로 시도하죠. 그게 바로 이런 사조 속에서 등장하는 모습이라고 보이시면 되고요. 이 뉴에이지 세상은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역량을 끼쳤는데 심리학에서는 윌리엄 제임스라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윙, 윙, 마슬로, 마슬로 법칙 들어보셨죠? 올더스 헉슬리 이런 사람들이 주로 심리학 안에서 뉴에이지 세상을 강조했던 사람들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을 대할 때도 사실은 성경을 배제하고 심리학을 하면요. 그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분별해서 하셔야 되고 MBTI도 사실은 이용의 사상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MBTI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분류를 잘하는 수준에서 이해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는 수준에서 가야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엄청나게 받을 수는 없어요. 사회학이라든가 문화사학 쪽에서는 이런 사람들, 인류학에서는 이런 사람들, 자연과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주로 뉴에이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건강학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침술이라든가 마사지 근육요법, 그런데 또 심령치료술이 의학에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뉴에이지 세상이 여러 가지 영역에서 영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영적인 이름을 가지고 간호학에도 들어오고 치료의 부분도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소설에도 이런 어떤 흐름들이 들어와서 뉴에이지 세상의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내는 책들이 여기 써 있고요. 영화는 좀 더 우리에게는 쉽게 다가오는 부분인데 스티븐 스페일버그가 만드는 작품들, 능력에서 보시면 이런 작품 들어있고 대표적인 작품은 스타워즈죠. 조지 루카스의 스타워즈 시리즈. 지금 아이들이 보면 굉장히 유치한데 당시에는 굉장히 혁명적인 영화였어요. 생각 자체가 완전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조가 반영되어 있는 작품들이다. 그리고 매트릭스는 몇 번은 얘기했지만 유에이지 세상도 연결되어 있고 포스트 모던 사건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보실 때 저도 다시 한 번 봤어요. 매트릭스 원투 쓰리 다 봤는데 이야 진짜 기가 막히게 이건 영화가 아니라 이건 철학이구나. 이 감독은 감독이 아니라 철학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확하게 반영해놨어요. 영화의 어떤 화려함을 떠나서 그 안에 사고가 정확하게 유에이지 세상과 포스트 모던을 완전히 딱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별해서 보시면 아마 재미있게 분별하실 수도 있어요. 유에이지와 다른 세계관들과의 관계를 한 번 보거든요. 동양의 범신론, 고대의 애니미즘, 또 자연주의 등과 혼합된 세계관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초월적인 신의 존재는 부정하면서 개개인에게는 대단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니야, 너가 신이야. 뭐 이러면서 내 안에 새로운 나를 발견하면서 여러분이 영화 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얻어 터지고 힘들고 죽어가다가 갑자기 너 자신에게 들려오는 힘의 소리를 듣더니 갑자기 엄청나게 힘을 발휘해서 이긴다. 이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히어로들이 다 그런 식이에요. 딱 죽어가다가 갑자기 너의 옛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너는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드래곤볼 같은 거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갑자기 막 하다가 갑자기 다른 존재로 변하고 이런 거, 딱 일단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뉴에이지 사고는요. 동양 신비주의 서양적 형태로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연적인 우주에는 셀 수 없는 많은 영적 존재가 거주하는데 그 정점에 하나님과 비슷하지만 인간에게 관심이 없는 하늘의 신이 있다 정도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이 비인격적인 어떤 존재도 될 수 있고 아무튼 하나님은 빼는 겁니다. 우주는 인격적 역량을 가지고는 있지만 무한하고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은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영적 존재들은 그 기질이 사악한 것, 지저분한 것, 우스꽝스러운 것, 착한 것의 일기까지 다양하죠.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영적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빼고 그런데 세계에 흐르고 있는 어떤 애니미즘, 토테미즘 어떤 그런 건 믿고 싶은 거예요. 되게 웃긴 거죠. 우리는 분별하다 보면 그게 다 사악한 것, 막이에게 속한 것, 귀신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살아가기 위해서 선물이나 재물, 제사, 주문 등으로 악한 영들을 진정시키고 선한 영들을 졸라야 된다고 믿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뺐지만 미신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타고 그런 거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이런 게 뉘에즈 사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술사, 마술사, 무당 등은 길고 힘든 영적 훈련을 통해 영계를 어느 정도까지 통제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질병이나 가뭄이나 이런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의존해야 된다고 믿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생명에는 단일성이 있는데 우주는 영과 물질의 연촉체로 동물이 인간의 조상이 될지도 모르며 인간은 동물로 변할지도 모르고 나무나 돌돌이 영혼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윤회에서 사고를 갖고 있으면서 영원함을 또 인정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뉘에즈의 기본 신조는요. 존재의 본질이 무엇이든 간에 자아가 중축 곧 최고의 실제이다. 최고의 위에 있는 게 자아라는 거예요. 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주는 자아 속에 통일되어 있으며 또 다른 두 개의 영역 평범한 의식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우주와 새로운 의식 상태에서 접근이 가능한 보이지 않는 우주에서 발현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세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더 초월한 세상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뉘에즈의 핵심 경험은 우주의 인식인데 그 안에서는 공간과 시간 그리고 도덕성과 같은 보통의 범주는 사라진다. 그러니까 뉘에즈 사상에 들어가면 우주 얘기하고 그런 거고 거기서는 시공간이 초월되면서 도덕도 사라진다. 육체의 죽음은 자아의 종말이 아니다. 우주의식을 경험하면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사라진다. 이렇게 믿게 만들고요. 제가 좀 빨리 하는 이유는 지금 여기서 다 헷갈려서 다 도망가실까봐 책을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실제 본성에 대한 형이사활적 문제에 대해서는 뉘에즈의 일반적 틀 안에서 세 가지의 독특한 해석이 있는 첫 번째, 새로운 의식의 상태에서 인식되는 존재와 사물들은 의식하는 자와 떨어져 존재한다고 보는 비학적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 그 존재와 사물들을 의식하는 자아의 반영으로 보는 환각 해석이 있고요. 세 번째, 우주의식이 실제에 대한 수많은 특수한 모형 보는 모형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중 어느 것도 다른 것보다 더 진짜이지 않은 좀 헷갈리네요. 정신의 의식적 행동이나 개념적 상대주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사활적 문제에 대한 세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누가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책에서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뉘에즈를 평가해 볼까요? 내적인 모순 투성이입니다. 모순이 너무 많고 자연주의적 허무주의나 동양신비가 부딪힌 딜레마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닫혀진 우주의 개념이기 때문에 자연주의나 범신론적 일신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동일하게 나타나죠. 실제의 본성과 진리의 본성에 대한 이해의 문제가 여기에도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뉘에이지의 평가는 이 정도로 하고요.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는 포스트 모던으로 강의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다 살아계시죠? 네, 살아계십니다. 마지막 포스트 모던이즘의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린 이런 건축물 보세요. 모던이즘은 사각형의 아주 효율적인 높은 건물, 똑같은 색깔과 디자인을 가진 합리적인 건물들을 추구했다면 이 포스트 모던에서는 기존의 틀을 깨버리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 뭔가 새로운 이런 것을 추구하는 건축, 미술, 예술이 등장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는 건축물들이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게 가치를 갖게 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이즘인데요. 포스트라고 하면 탈, 이렇게 뭔가 거기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요. 거기에서 더 나아갔다. 또 그것이 모던이즘이 지나고 나서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는데요. 포스트 모던이즘에 대한 설명을 쭉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게 포스트 모던이즘을 설명하려면 설명할수록 더 설명할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포스트 모던이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포스트 모던이즘을 이해한다는 건 그냥 그런 것 같아 정도지 확실하게 다 이해하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신국원 교수님이 잘 이쪽에 포스트 모던이즘에 대해서 잘 정리를 잘 해놓으셨고 유튜브에도 찾아보니까 재미있게 잘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한번 참고해서 신국원 교수님이 총신대 교수님인데 들어보시면 포스트 모던이즘만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여기 나와있는 매트릭스라는 영화의 내용에 포스트 모던이즘 사고를 너무나 많이 반영해서 나와 있어요. 빨간 양 먹을래, 파란 양 먹을래 이러면서 꿈속이었는데 실제였고 실제였는 것 같은데 실제가 아니었고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실제가 아니라 매트릭스 세계가 실제인데 아무튼 뭐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아무튼 엄청난 역량을 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참고해서 보시면서 포스트 모던이즘의 질문부터 무엇이 존재하느냐 혹은 그 존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언어가 어떻게 의미를 구성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존재와 실존, 그것의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언어로 의미를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1차적 문제가 아니라 인식을 거쳐 의미 구성으로의 시대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의미가 중요하다. 인식을 어떻게 말로 표현했느냐가 중요하다가 포스트 모던이즘의 사조예요. 실제 자체에 관한 진리는 영원히 우리에게 감춰져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 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자랐느냐 어떤 이야기를 읽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 책이나 읽히지 않으시죠? 그게 왜냐하면 아이들의 사고에 이야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야기가 사고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도 보시면 옛날에는 잘 쪼개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 뭡니다? 이 의미는 뭡니다? 를 잘 얘기해주면 잘한다고 해서 설교를. 그런데 지금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한다고 할 때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잘 귀에 쏙쏙 들어오게 얘기해주는 분들이 설교가 잘한다고 보여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 분은 길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야기 잘 못하면 설교를 못하는데 길게 하면 그게 요즘에 재앙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길게 했어도 잘 쪼개고 그러면 이제 유명한 목사님, 잘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무튼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공동체의 결속력을 제공한다. 그렇죠? 어떤 공동체성의 이야기가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줌으로 들어와서 우리 쉬지도 않고 계속 분모 교육하는데 힘들어 죽겠지만 어쨌든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나오죠. 사모님이 왔다든가 주욱이 목사님 여러 책 갖고 되게 힘들게 강의했지만 아, 이 화면을 켜놓으라고 해서 힘들었다든가 뭐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결속을 만들고 그래서 저희가 뭐 I'm Challenger니, 국토술래니, 아빠 가치관 이런 거 하는 이유가 이야기를 만들면 거기에 결속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가 그렇게 간다. 모든 이야기들은 권력 노름을 위장한다. 이 파워가 여기에 이야기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언론 기사 하나가 파워가 되죠.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 이야기가 파워가 돼요. 트럼프가 한 번 날린 트윗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은 이야기와 언어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완벽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되실 거예요. 어떤 이야기든 일단 거대 담론이 되면 억압적 성격을 지닌다. 뭐예요? 어떤 한 사람의 이슈가 딱 떠면 그 이야기가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멀쩡히 잘 살고 있던 사람이 그 파워를 억압에 눌려서 죽을 수도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던의 시대의 모습이에요. 실제적 자아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자신에 관해 묘사하는 그 언어에 의해서 스스로 정체성을 형사하는 존재다. 여러분이 만약에 빨간 머리를 하고 왔는데 그 빨간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 사람에게 빨간 머리에 대해 평가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주느냐 그 언어가 그 아이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이 어떤 자아를 갖게 되느냐는 여러분의 말에 의해서 여러분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하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봤더니 당신이 더 멋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맨날 들어오면은 막 구박하고 그러면 그 남편 나가도 아무 힘을 못 써요. 저 얼굴 빛나는 거 보세요. 보통 칭찬을 받은 게 아니냐는 얼굴이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의 얼굴이 여러분의 칭찬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이의 자아는 여러분의 언어와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다섯 번째 윤리는 지식과 마찬가지로 언어적 구성물이다. 한 사회가 선이라고 규정하면 뭐든지 사회적 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게 포스트 모던이즘 여기 윤리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포스트 모던 사건은 한 사회가 선이라고 말하면 다 선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딱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법을 만드는 거 중요한 게 왜 그래요? 그 사회가 규정했으니까 그게 선이라고 믿기 때문에 선의 법을 우리가 지금 차별금지법 그거 안 돼요. 낙태법 그거 그렇게 하면 성격적 가치로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싸우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선에 대한 인식이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동체가 결정하면 선이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던이즘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질서를 계속 파괴하는 어떤 모임 그 모습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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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꺼주세요. 안녕하세요. 벌륨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스트 모던이즘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고요. 포스트 모던이즘에 대한 비판입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포스트 모던이즘은 낙관적 자연주의를 대체로 정확하게 비판합니다. 자연주의는 낙관주의적이지 않죠. 포스트 모던이즘도 그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언어가 권력과 깊이 연료되어 있다는 포스트 모던이즘의 지적도 정확한 통찰이다. 언어가 중요하다. 권력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듣느냐 어떤 설계를 듣느냐 어떤 공동체 안에 있는 이런 세계관에 있는 이야기를 듣느냐 여러분의 언어 그러니까 샬러 메이슨도 마찬가지요. 샬러 독서도 샬러 독서할 때도 거기서 어떤 언어가 주고받아졌고 어떻게 결론 저어졌느냐 아이들이 어떤 언어로 기록했느냐 이게요. 포스트 모던이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 글을 썼느냐 우리 아이가 어떤 말을 지금 입에 담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데 학교를 다니면 어때요? 그래서 온갖 세상 나쁜 말 다 배우고 들어오죠. 여러분 인터넷으로 아이들을 잘 통제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언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말을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환경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진리가 되는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언어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넣어주고 그걸로 분별하게 해주고 세계를 이끌도록 만들어야죠. 언어는 하루아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홈스쿨 잘 선택하셨고 또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두거든요. 이렇게 다 사니까. 하지만 우리는 막아줄 건 막아주고 알려줄 거 먼저 알려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통찰력을 갖고 싸워야 되고 지금도 눈을 부릅뜨고 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인식 작용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에 주목하는 입장은 우리가 유한한 인간으로서 제한된 관점을 갖고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결국 포스터 모던이즘 믿는 사람도 우리도 유한한 인간이라는 거 거기에 딱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고하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 이상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한제 관점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결국 알게 됩니다. 포스터 모던이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첫 번째, 모든 거대 담론에 대한 부정 그 자체도 하나의 거대 담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중요성은 이제 부정할 수 없다. 두 번째, 우리가 실제에 접근할 수 없다는 관념과 우리가 실제에 관한 이야기만 들려줄 수 있다는 관념은 서로 자가당탁적인 관계 속에서 있다. 세 번째, 언어의 불확정성을 주장하는 해체주의의 견해는 이런 의미를 제기하게 만든다. 네 번째, 인간 이성의 자율성과 충족성에 대한 포스트 모던이즘의 비판은 인간 이성의 자율성과 충족성에 기초한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포스트 모던이즘을 이해하고 보셔야 이 시대의 사조에 끌려가고 여기에 함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포스트 모던이즘은 거부할 수는 없어요. 이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 유신론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진리를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느냐로 우리의 초점이 거기로 가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포스트 모던이즘은 자연주의의 가장 최근 형태이다. 그러니까 자연주의의 역량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거기에 나온 포스트 모던이즘 사고다. 이렇게 제임스 사이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포스트 모던이즘은 이미 끝났다. 이렇게 정리하기도 하지만 아직도 지금 흐르고 있는 사고이고 지금 시대를 이끌고 있는 사조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포스트 모던이즘은 자연주의의 얼굴에서 교만스럽게 웃던 가면을 벗겨낸다. 진리에 대한 확신, 실제에 대한 신뢰, 장례에 대한 희망을 표명하는 얼굴은 그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포스트 모던이즘도 결국 무엇입니까? 답을 줄 수 없더라. 이게 이제 정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한 많은 책들이 또 우리 주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임스 사이언 책이 먼저 텍스트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프레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서 각자의 철학적 노선들을 연구해 보시면 우리가 이 시대와 싸워야 되는 사조는 뭐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독창성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 아이는 여전히 죄 안에 있는 죄인이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두면 안 돼요. 그런데 잘못 우리가 홈스쿨을 하다 보면 아이의 독창성을 부모가 훼손시키지 않을까? 하면서 그 아이를 존중을 하다 못해 방치할 수도 있다. 여러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을 부모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세계관 속에서 혼돈스럽지만 이 책으로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지금부터 또 우리가 좀 어렵지만 아까 뉴 에이지 같이 나누었고 포스트 모더니즘 같이 나누었는데 이 얘기들 지금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 상황 속에 들어와 있는 이런 사조들이 뭔가요? 한번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길게 못 드리고요. 딱 15분만 드리겠습니다. 35분인데요. 50분까지 하고 제가 광고하고 맞추는 그런 개념을 해볼게요. 자 이제 조별 모임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시겠습니다. 많이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할 말이 너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너무 또 힘들게 제가 했기 때문에 더 힘들게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광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라마티카 친구들하고 소명과 비전 찾기 여행 이렇게 진로 또 미래 소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고 왔는데 사실은 이번 CC의 방향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비전과 소명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11월 달에는 강사님들을 모시고 좋은 강사님들 이미 또 트라이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안 돼서 정말로 안타깝게도 아무튼 제가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막 쉬고 싶은 마음들 많이 있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약속을 했으니까 제가 할 건데 미리 광고를 드리면 다음 주에도 오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1월 달에는 소명과 진로에 대한 세계관, 그러니까 세계관이지 소명과 진로에 대한 강의로 만들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오스키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소명이라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하셨던 책이라고 보여져서 고전인데요. 여러분들이 읽어오시면 더 좋고 또 제가 한번 오늘처럼 요약 강의로 해드리고요. 그래서 첫 번째 주는 오스키니스의 소명으로 가고 두 번째 주에 오시면 그분들께는 제가 지난 학기에 열심히 공부한 스트롱 커리어 전문가 자격 교육을 제가 초급과 중급을 다 수료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검사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생겼기 때문에 두 번째 주에 오시면 약간의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각자에게 검사 코드를 부여해서 각자의 직업 흥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100살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다 양육하시고 나서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삶을 앞으로 더 살아갈 때 나는 흥미가 뭘까를 알고 굉장히 좋고요. 홀랜드의 육각형 이론과 또 하워드 가드너의 여덟 가지 진행이 있잖아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검사를 하는 건데 물론 이거는 되게 성경적이지는 않죠. 하지만 제가 배워보니까 사람을 잘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하고 싶으세요? 좋습니다. 먼저 내가 해봐야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이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검사를 다 해드리려면 한 사람당 아무리 적게 들어도 만 4천 원, 만 5천 원이 검사 지 비용이에요. 이 비용을 다 기관이 다 내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용에 대한 거 저희가 우리 비전팀하고 논의해서 어떻게 할지 같이 논의하려고 하고요. 이거 다 스트롱 검사가 엄마들이 끝나면 우리 아이들 중에도 어린 아이들은 진로 탐색 검사가 있고요. 4학년부터 할 수 있어요. 고등학생 이상 아이들은 엄마랑 똑같은 거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원하는 사람만 개별 상담으로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아이의 미래에 제 3자가 너는 이 방향이 더 흥미가 높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해주면 좋지 않아요. 엄마, 아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제가 아이들 누군가가 해석해 주느냐가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으면 제가 다 해드리고요. 그래서 시간을 내시고 검사를 하시고 비용을, 검사지 비용 정도만 비용을 지불하시면 저희가 아이들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의 진로의 부분을 함께 좀 고민해 주는 시간으로 하면 이번 학기 의미 있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된 친구들은 다 좀 같은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어떨까 싶고 저희가 이 부분은 좀 더 강화해서 내년에는 우리 레토리카, 로지카의 전도사님들이 다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항상 할 수 있게 자격을 갖추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 저희 GHSA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같이 드리길 원하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부모 교육에 이렇게 성실하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잠깐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인격적인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우리 자녀들도 누리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일에 우리 생애가 또한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홈스쿨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거대한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꾼들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일에 우리 가정이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각 가정마다 이 모든 선한 싸움, 역적 싸움 가운데 승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의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 늘 있기를 소망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다음 주에 꼭 오세요. 안녕하십니까